한국 가요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실 가수는요 정말 가만히만 있어도 빛이 나는 분이시죠 젊음은 나에게 너무너무 익숙하다 젊은 오빠 같은 분이세요 손빈의 수수께끼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송기허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수께끼 풀어보자 여자라는 수수께끼 사랑의 오를 덮고서 몇십 년을 살아도 모르는 게 여자라더라 토끼처럼 흥진하던 그녀가 꼬리 떨린 여우가군요 손만 잡아도 떨린다더니 시시해서 못살겠다네 수수께끼 풀어보려 예를 써봐도 여자는 알 수가 없네 그 속은 알 수가 없네 수수께끼 풀어보려 수수께끼 풀어보려 수수께끼 풀어보려 여자라는 수수께끼 수수께끼 풀어보려 지에서는 내 남자 밖에서는 딴 남자 밖에서는 딴 남자 나무른 게 남자라더라 나무른 게 남자라더라 나무른 게 남자라더라 나무른처럼 주인하는 그이가 어둠가이 다르며 어둠가이 다르며 내가 없이는 못삼은 바다니 나에게는 못살겠다네 수수께끼 풀어보려 예를 써봐도 남자는 알 수가 없네 그 속은 알 수가 없네 그 속은 알 수가 없네 고맙습니다.